미안하다. 그날 내가 주먹질한 거.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좀 오버한 것 같네.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놈이 꽁지를 내리는 거예요? 서원 씨 정말 화나면 형민 씨는 상대도 안 된다고요. 무슨 일이야? 세상 일 모르는 거야. 언젠간 너 너한테 맞을 수도 있는 거야. 알았다 인마. 자 마셔. 그래도 내가 결혼할 상대이니까 애인은 좀 지켜줘라. 알았어 인마. 이 놈은 이거 여자 앞에서 친구도 없지. 그만하자. 어? 잠깐만요. 두 분 말씀 나누세요. 저 먼저 들어갈게요. 어디 가요 서원 씨? 누구 좀 만났다 집으로 들어갈게요. 그래요 집에서 봐요. 네. 네. 쫓아와서 잡지 그러냐? 눈앞에서 안 보이면 제정신 아니잖아. 그냥 마시자. 어? 밥 풀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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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풀어라.